이 386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이 되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오늘 여기에 임근순 동양철학자 아주 책을 많이 쓰셨네요 한비자라든지 뭐 이런 고설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 386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늙어가게 되면 노인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노인이 되면 젊은 날 본인들이 투쟁하던 것을 그냥 버리겠냐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이런 작가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386세대들은 그 사람들 평생 버릇을 못 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늙어가게 되면 노인단체를 이런 구성해 가지고 젊은 애들한테 더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386세대들이 설설 노인이 되어 가는데 10년쯤 지나면 임종석 같은 친구가 전국 노인협회 회장이 되어서 우리 연금깍지 말아라 하면서 광화문에서 하영병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10년 이해 이야기니까 이런 동양철학자의 작가적 상상력이 좀 가미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가 많고 그리고 의료 혜택을 잘 받아 가지고 오래 살 것이고 그다음에 젊은 날에 운동권 생활 만약에 집단의식화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평생 동안 정치투쟁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386세대가 노인이 되더라도 그 버릇을 못 버릴 것이다 그래서 투쟁의 대상이 청년이 될 것이고 청년 착취를 가혹하게 진행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임근순 작가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노인들 연금 지불하고 젊은 사람들이 의료보험료 내고 나면 젊은이들의 월급 가운데 절반이 남겠냐 아니면 절반 이하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임근순 작가적 상상력은 먼 거 아니까 지금의 386, 586세대가 지 버릇을 버리겠냐 이야기죠 늙어서 또 투쟁할 거다 투쟁 대상이 이제 뭐로 바뀌냐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 목 더 챙겨달라 이렇게 나올 거다는 겁니다 사람 안 바뀌거든요 여기 임근순 작가 이야기 가운데 386대는 늙어도 집단의식이 잘 돼 가지고 착착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쪽수가 많고 오래 살고 집단의식도 잘 되고 평생 동안 정치 투쟁을 해봤었기 때문에 얼마나 집단 여러분들 행동에 익숙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가가 쓰신 글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좀 가미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자기 자식은 깊이 생각하죠 자기 자식과 손자 손녀는 그러나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은 생각하더라도 자기 자식 세대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인 거죠 두 번째 메시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임근순 작가가 노력하더라도 참 암담하다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이 일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계속 돈 내놔고 요구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침사서 해외로 튈 거고 능력 없는 애들은 노인 해무와 공격을 일삼음에 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젊은이들의 대대적인 탈출을 예상하고 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의 탈출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고 젊고 유능한 20개 의로인력의 해외 이탈은 이미 대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금충인이 뭐냐 하는 말들이 벌써 설설 나올 조짐이 보이는 것 봐서는 앞으로 시대정신이 노인공경이 아니라 노인공격이 될 것이고 연금으로 우리를 뭐하고 착지하는 뭐뭐들이 이렇게 공격이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근순 작가의 이야기는 참 암담합니다 1960년대생 1970년대생 이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참 암담합니다 386들이 노인되면 정말 지옥이 이 땅에 구현될지도 모르는데 양심은 없던 사람들이 정치투쟁에는 특화되어 있어서 자기들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놓치기는 커녕 그저 청년들 여러분들 피를 빨아먹으며 따스하고 풍족한 노년을 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 겁니다 이렇게 가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면 노인은 자기 자식은 이런 생각하고 손주는 생각하지만 다수의 이런 노인들이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동 나서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나저나 노력연금은 많이 올려줘야 되고 우리 연금은 절대 손을 대서 안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보장이 계속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걸 정치인들이 놓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오로지 표를 볼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앞날을 볼 때 저출산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등장하는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으로 갔을 때 그 정치 세력들이 어떤 정치를 펼지나 오로지 표 표 또 표일 겁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표가 적고 부자들은 표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자들하고 청년을 무자비하게 뭡니까 다루겠죠 돈 내 이렇게 한국의 미래는 얼마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인구 구성비가 변하는 가장 큰 틀 밑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할 것인가 두 가지만 보면 제가 볼 때는 얼추 대한민국의 10년 후 20년 후를 95%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거가 무너진 대한민국 정치 상황 그리고 여러분 뭐죠 애를 낳지 않는 지름 대한민국 정치 상황 뻔한 겁니다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겁니다 작지 않은 거죠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걸 계속 조장할 겁니다 의사들 뭐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사람들 다 뻥을 치는 거지 않습니다 나가고 나면 다 그만입니다 왜 의사들은 표가 적으니까 마지막까지 뭡니까 그냥 의사들 뭘 베끼게 되겠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유지되기 힘들 것이고 왜냐하면 20만 명 출산 세대가 100만 명 출산 세대를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까 부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사회 같으면 우리가 지금 철산률이 20만 명인데 1960년생들이 90만 100만이 나왔으니까 연금제도 바꾸고 의료보험제도 바꾸고 교육제도 바꾸고 공무원 줄이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정치인들 가운데 누가 그렇게 총대 매겠습니까 그런 총대 매는 순간 바로 넘겨 선거에 질 건데 그래서 막판까지 가는 겁니다 가 가지고 뭡니까 터져 가지고 일본 달려가서 돈 달라 중국 거 돌아가서 돈 좀 달라 이렇게 날 때까지 뭡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보시면 임근순 작가가 그 밑에 댓글에 저항하기보다는 탈주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일까 싶습니다 저항과 반발을 프레임과 담론의 힘으로 무력화시킨 것은 너무 잘합니다 조기 진압부터 저항에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의사들 다 무력화시키겠죠 선거 공정성을 부러지는 사람들 다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은 경제학이나 이런 걸 안 하셨으니까 임근순 작가는 허시만의 이런 명저 엑시트 보이스드 로얄 체제가 바뀔 때 탈출하거나 저항하거나 순응하거나 세 가지 중에서 임근순 작가는 보이스대들기보다는 그냥 엑시트 나가라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이렇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경제나 정치하시는 분이 아닌 완전히 작가가 386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이 됐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함께 그림을 보여준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